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역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상황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간은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게 20일 밤 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20일 오후 6시 30분 그리고 청와대가 20일 밤 10시 30분에 총격과 시신 훼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밤 10시 30분에 총격과 시신 훼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22일 오후 6시 30분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납치 또는 탈북 정도로 받았을까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간은 22일 오후 6시 30분이었고 이게 서면 보고를 받았고 밤 10시 30분경에는 총격 및 시신 훼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면 보고는 언제 열렸을까 바로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보고는 22일 이 사건 밤 9시 12분쯤에 시신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받고 난 이 날 대통령이 뭘 했을까 이 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 이 날은 원래 유엔에 화상연설을 했다 해서 이 화상연설이 라이브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5일 날 녹화를 했고 18일 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일에는 유엔에 연설을 한 날이 아니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연설은 녹화문이 나갔고 그날은 오전에서 청와대에서 군진급신고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군진급신고식 그러면 군장성급에 대한 진급신고 또 보직신고식이 열렸는데 이 날에는 많은 군장성들 지휘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 쪽에서 사살당하고 그리고 시신이 훼손당한 걸 알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날 군 지휘관 또는 장군들의 진급신고식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 약이라는 게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다 군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지휘관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이 사건에 대한 긴장감도 엿볼 수가 없고 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리고 무참하게 시신이 훼손됐다 이걸 꺼내고 군 지휘관들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안보의 한 틈의 차이가 오차갑게 하고 대북 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 플러스 또 이런 내용을 문 대통령이 알았더라면 즉각 이 내용들을 전파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군은 비상태세에 돌입하는 그런 비상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군 진급신고식에서 아주 태연하게 평화탈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시대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후퇴하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길이 막혀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걸 다 인내하면서 가는 과정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군대는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군대가 든든하게 평화의 버팀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날 군 신고식 때 참석한 장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참석한 장군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중책을 맡겨주셨다는 소식을 점했을 때 기쁜 마음은 3초 정도 드는 것 같으며 무책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기쁨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군심을 결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동참모의장도 우리 국민이 북한 병사에 의해서 총기로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어떠한 것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용 공군참모장은 삼정검 대통령이 하산 칼입니다 삼정검은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군의 억제 능력을 더욱 긴장시키겠다 신장시키겠다 우리 군의 억제 능력을 신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억제 우리 국민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많이 알았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은 칼집 안에 있으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칼은 칼집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만 그게 무서움이고 긴장이고 그게 억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 대통령은 완전히 군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병교도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 군의 재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격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피격대에서 시선이 훼손된 이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감사의 말씀 그리고 군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평화의 길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할 이야기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생명을 빼앗겼고 이렇게 피격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면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행사를 준비했더라도 행사를 취소시키거나 행사는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진급 또 보지 신고는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됐으면 비상사태를 걸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그래서 긴급 안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태연하게 평화탈행 우리 군 장군들 모아놓고도 평화탈행을 했다고 또 코로나에서 잘 대처해줬다고 군에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이 대통령 정말 정말 이상한 대통령 아닙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합니다 뭔가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 군에 통수권자가 많은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지 지금 이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이런 발언들을 해서 되는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이 이상한 건지 상황 인식이 이상한 건지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적어줘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만 하더라도 갑자기 왜 이 공무원이 한 21km 떨어진 그 지점까지 갔을까 가족들은 절대로 월복할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이고 자녀가 둘이 있고 달란한 가정인데 왜 월복하겠느냐 그런데 군은 굳이 월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가 지금 이해 안 되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지금 그 상황을 다 보고받고 난 뒤에도 군장성들을 모아놓고도 평화탈행을 하고 있었다 평화탈행 그리고 코로나 극복하는 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발생 이후에 그야말로 분 단위로 시 단위로 어떤 대책을 지시했으며 어떠한 지시를 내렸으며 어떠한 파악을 했고 그리고 특히 22일 밤과 23일 23일 당일에는 뭘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